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이 사건, 사실은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성산대교를 왔다 갔다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성산대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성산대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대낮에 벌어졌는가. 저도 미스테리에서 좀 궁금했는데 글 가져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서울 성산대교를 지나던 차량 한 대가 한강에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사망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차량이 난간에 충돌한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을 해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자동차 사안을 좀 소개하려 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사건 때문에 술렁이었습니다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화요일 낮, 정오를 조금 지난 무렵이었는데요. 한 SUV 차량이 성산대교를 달리다가 오른쪽 난간에 부딪히고 한강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그 3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서 인도로 돌진한 다음에 난간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했는데요. 그렇죠. 경찰이 곧바로 나서서 20분 만에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한강 다리 건너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성산대교 건너본 분들 많으시잖아요. 난간이 낫지가 않은데 어떻게 차량이 난간을 넘어서 추락했는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사실 그 사고 직전에 저도 그쪽을 이동했거든요. 같은 자리를. 교량 보강 공사 때문에 임시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다녀보신 분들은 그럼 아시겠군요. 네. 위험성을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도. 임시 교량이 설치된. 기존의 그 높은 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난간이 이제 충돌 차량의 추락을 막을 정도로 튼튼하지는 않았던 거죠. 물론 난간이 더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정도로 충돌하면 충분히 추락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미스터리는 왜 추락했느냐라기보다는 왜 난간이 그걸 막지 못했느냐라기보다는 왜 그쪽을 향해서 별안간 돌진했는가 이 부분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혹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주혁 씨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기억나죠. 그것도 참 갑작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2017년 말이었는데요. 갑자기 속도를 내서 앞차를 한 번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이어서 한 번 더 들이받고 그 다음에 인도로 돌진해서 아파트 벽면에 부딪히고 2미터 계단 아래로 굴러뜨려졌죠. 그때도 그 사고 원인이 미스터리로 남지 않았어요. 왜 도대체 차량이 그런 돌진을 했는지 왜 그런 진행을 했는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왜 갑자기 핸들을 꺾었는가 왜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는가 그 사건과 이번 성산대교 사건이 좀 유사한 면들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미숙. 성산대교 사고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 한 건데요. 그런데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는 거예요. 즉 타이어가 밀린 자국이죠. 타이어가 밀린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에 끼익 하면서 자국 남는 거. 노면에 남죠. 자국이. 그런데 이런 자국이 없었다는 걸 볼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아니면 밟았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 둘 중 하나네요. 네. 이거는 김유적 씨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만약에 실수로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곧바로 이어서 또 한 번 더 들이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우측으로 돌진했는데 이거를 운전자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신체 이상인데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에 건강상의 이상이 생겨서 가속폐다를 밟은 상태로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거는 부검을 하거나 이런 밝힐 수 있습니까? 네. 부검에서요. 지병이 있는지 당시에 약물을 복용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심근경색 흔적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유적 씨 부검 결과 밀양의 항히스타민제 외에는요.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동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즉 신체 이상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성산대교 사건 운전자의 부검 결과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운전 미숙이나 신체 이상이 아니라면 세 번째 가능성은 또 뭐가 남습니까? 조심스럽지만 고의 사고의 가능성. 운전자가 고의로요? 네. 성산대교 사고 유족들은요. 운전자에게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변비관의 어떤 징후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도 아직 들리지 않거든요. 또 사고 현장 상황상 고의 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분석도 있어요. 즉 만약 고의로 사고를 내려면 그렇게 그런 장소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손쉬운 장소를 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또 반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금전적인 이유로 고의 사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부자연스러운 장소를 선정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가능성이죠. 그렇습니다. 가능성인데 가능성이 낮거나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을 주로 말씀하셨다면 네 번째 가능성은 뭡니까? 차량 결함인데요. 차량 결함. 네. 차량이 운전자의 조작과 달리 엉뚱하게 마음대로 움직였을 가능성입니다. 특히 급발진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음 급발진. 안 그래도 이 사고가 나온 다음에 그 밑으로 여러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대중들에. 급발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손탐정도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다른 특별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경찰도 지금 급발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이 사고의 원인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또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확인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설사 급발진이라고 해도 급발진이라고 확정 안 될 거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나라에 매년 100여 건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있거든요. 의심사고가. 네.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을까? 글쎄요. 한 뭐 적을 것 같긴 해요. 다섯 손가락 안에 정도 들지 않아요? 다섯 손가락 안에 당연히 들고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네. 자동차 제조사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됐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 모두 패소했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설령 이번 사건이 급발진 사고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급발진을 다뤄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요. 테슬라 전기차 50만 대의 급발진 어떤 위험성 조사 여부를 당국이 검토 중이라는 의심 보도가 있었고.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는 주식 공매도 세력의 어떤 공작이다. 이러면서 강력 반박 메시지도 내시죠. 테슬라라고 하면 그 전기차 유명한. 자 그럼 뭐 이래저래 급발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급발진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왜 이렇게 의심 사례 나 급발진 당했어요 라고 하는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제보자들이 나오고 당사자들이 나오는데도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는가. 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렇죠. 미사소송의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예외는 있어요.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면서요. 피해자가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제조물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제조사가 잘못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소비자를 위한 법이죠.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사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비자와 제조사 사이의 정보 격차가 워낙 커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걸 설계하고 만들고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제조사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결국 이 자동차 제조사는 차에 대한 모든 기술 자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사고에 대한 과거 사례까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을 해도 쉽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 만하다. 의료 소송, 환경 소송, 그리고 또 이런 소비자 소송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정 드라마, 특히 외국 드라마 미드 이런 거 보면 자주 나오는데요. 소송 시작하는 단계에서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산더미 같은 자료박스를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니어 변호사들이 밤새 검토하죠. 밤새면서. 이런 장면 자주 나오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게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예요? 네. 소비자 그리고 제조사 양쪽이요. 서로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요. 그걸 다 검토하는 건데.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가? 그렇습니다. 그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상대방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달라는 데 안 주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하나 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지는 데 기인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 실제로는 급발진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이게 무슨. 아니 급발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급발진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급발진 의심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80%는 운전자의 과실로 확인됩니다. 특히 2017년에 사고 영상 공개되면서 이거는 진짜 급발진이다. 이거는 증거도 있다.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고급 승용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나중에 운전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실은 주차장에서 올라가다가요. 제가 핸들을 잘못 돌려서 인도로 돌진한 겁니다. 아 고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은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결국 실수가 많고요. 또 일부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도 문제인데 특히 이제 자동변속 장치 차량에서 한발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양발로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양발 운전도 가능해요? 위험하죠. 하면 안 되는데. 양발 운전하다가. 그런 운전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좀 고칠 필요가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터보 차저라는 기능도 급발진 의심사고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터보 차저가 뭡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엔진 크기를 줄입니다. 그리고 또 대신에 터보 차저라는 장치를 장착해서 출력을 올리는데요. 힘을 모았다가 앞으로 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급경사도로를 빨리 올라갈 때 빨리 가려고 이제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뒤늦게 터보 차저가 동작을 하면은 작동을 하면은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죠. 이걸 급발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오해할 만하네요. 오해할 만하죠. 이런 기능인지 모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례 80%가 이런 식으로 운전자 실수를 마지막에 인정하고 실수다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20%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왜 안 밝혀지는 겁니까? 그 20%는 진짜 급발진일 수 있죠. 있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그 나머지 20%도 운전자 과실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문제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급발진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건 역설적으로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공식적으로 급발진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거는 급발진이다. 이거는 아니다. 정확히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음모설도 많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국토부에 로비를 했다. 또는 법원을 매수했다. 그리고 또 수출에 지장이 생길까 봐 일부러 모른 척 해주는 것이다. 그런 음모론도 돌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로비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뿐이지 급발진은 분명히 있고 굉장히 많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게 혹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한 건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이유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도 그래요? 급발진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대부분 원인 불명으로 나옵니다. 특히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본이 83년부터 89년까지 6년 동안 1,100건 넘는 의심 사례를 정부와 자동차 회사들이 함께 조사했어요. 아주 세밀하게 조사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자동차 회사가 같이 손잡고 해도 못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급발진이 확인된 거는 몇 건이 있을까? 여기는 두 건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두 건이. 그렇습니다. 2009년 미국으로 갈게요. 렉서스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조사해봤더니 운전석 발 밑에 깔려있던 매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매트가 가속페달 위로 올려서 결국은 가속페달이 계속 밟혀있게 한 거죠. 결국 급가속이 됐고요. 결국 그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속페달을 밟은 다음에 발을 떼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문제까지 추가로 발견됐거든요. 결국 천만 대 이상 리콜되고 자동차 회사 이미지까지 심각한 타격이 되겠죠. 이거는 매트가 페달에 끼인 경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확 나가는 급발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매트를 누른 거니까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이 도요타에서 또 일이 생깁니다. 어떤 거예요? 2007년에 일어났던 캠리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가 2014년에 민간업체에 의해서 증명된 거죠. 캠리? 엔진 컨트롤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페달 밟은 걸로 인식을 해서 실제로 차가 급발진한 거예요. 네. 있었죠. 오류 방어 수단도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급발진 여부 증명에 참여했던 당국의 엔지니어들을 매수해서 어떤 실제와 달리 매트와 가속페달에 집중하도록 노력했거든요. 미국에서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게 자동차 업계 최대의 액수였던 걸로 제가 알아요. 맞습니다. 리콜 비용도 우리 돈으로 4조 6천억 원 이상이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급발진이 인정된 거의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캠리 건이 거의 유일한 하나 있었던 급발진 인정 사례다. 오늘 성산대교 사고 미스터리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급발진 얘기까지 가봤는데 손담종님 준비 쭉 하시면서 뭔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고 기술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급발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도 적극 나서야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저희 인터뷰하면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겁니까? 법조계에서도 참 여러 차례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을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요.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그 배상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상 손해가 뭐냐. 잘못이 없었을 때의 상태와 잘못을 하는 상태의 그 차이를 말해요. 그 차이만 배상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요.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자가 도입되면 행위자의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징벌적으로 배상해야 된다. 손해만큼이 아니라 벌을 주는 자원이니까 더 많이 배상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수단이 있다면,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 급발진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으로 드러날 경우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특히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고요. 심지어 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동차뿐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마음고생하고 돈 들여서 소송했는데 나중에 손해배기라고는 이만큼 돌아오는 거면 안 할래. 이런 분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책임 있게 뭔가를 제조사가 만들 것이다. 2018년에 제조용물책임법이 개정되면서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원래 본래 의미의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좀 제한이 있었죠. 네. 실제 손해에 세밀을 총화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거든요. 효과가 좀 미미하죠. 자 여기까지 오늘 성산대교 미스테리부터 시작해서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손소탐정 손소변호사 고맙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